안녕하세요.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집안에만 계시죠? 집안에 계실 때 따분함을 없애주는 영상, 우리 대박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대박이도 이렇게 자기 집 밑에, 불빛 밑에서 이렇게 항상 쉬고 있고요. 대박이 주위로 보면 당근이 막 떨어져 있죠. 저희 손님들이 대박이에게 당근을 줬는데, 대박이는 육식이랍니다. 그래서 당근을 먹지 않아요. 이 친구 대박이는요, 오늘은 날씨도 비도 오고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이렇게 따뜻한 전등 밑에서 오늘은 가만히 앉아있고요. 대박이 집을 한번 보면, 저쪽에 뭔가 검은 게 보이실 거예요. 여러분들, 악어똥을 한번 보셨나요? 악어똥을 볼 기회는 흔하지 않죠? 자, 저기에 보시면 악어똥이 보여요. 제가 조금 확대해 볼게요. 보이시나요? 이게 악어똥이래요. 대박이는요, 똥을 좀 가려요. 항상 이 주위에 똥을 싸는데요. 여기가 대박이 화장실이에요. 자, 대박이는 이렇게 넓은 집 중에서 주로 생활을 저기에서 생활을 하다가요. 수영도 했다가 화장실이 급하면 이쪽에 와서 대변을 본대요. 참 착하죠? 자, 대박이가 오늘은 좀 심심해하고 그러니까 제가 대박이를 재밌게 해줄 방법을 생각해 보다가요. 좀 따분해하는 대박이를 위해서 제가 낚시를 다녀왔어요. 바다 낚시를 가서 각재기라는 물고기를 잡아왔는데요. 어떤 물고기냐면요. 이 물고기가 각재기라고 하는 물고기래요. 제가 직접 바다에 가서 잡아왔어요, 낚시로. 길이는 지금 한 10cm에서 15cm 사이의 각재기들이고요. 지금 4마리가 보이는데 오늘 이 각재기를 우리 대박이 안경카이만에게 먹여보도록 할게요. 잠시만요. 짧은 핀셋으로 하면 제가 대박이가 저를 물 수 있으니까 아주 긴 집게로요. 하나를 잡았어요. 자, 대박이에게 한번 가볼게요. 자, 대박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? 자, 쳐다보죠. 우와! 우리 대박이가 각재기도 아주아주 잘 먹어요. 역시 물어서 물속으로 쇽! 사라지고요. 물속에서 얌얌얌 맛있게 잘 먹겠죠? 머리부터 넣어서 지금 대박이 입 앞에 보이면 꼬리가 지금 살짝 보이고요. 조금씩 조금씩 꿀꺽꿀꺽 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. 우와! 벌써 다 먹어버렸네요. 자, 그러면 한 마리 더 줘볼까요? 자, 이번에 다시 한 마리 더 줘볼게요. 우리 대박이가 어떻게 먹을까? 입속에 조금 남은 것 같기도 한데요. 자, 흔들흔들 이번에도 머리 부분을 앙! 물어서 또 물속으로 쏙 들어가겠죠? 조금씩 조금씩 꿀꺽꿀꺽 또 꼬리만 남았죠? 어, 대박이가 먹는 저기 마우스 냉동 마우스보다는 훨씬 더 먹이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벌써 두 마리째 꿀꺽 하셨고요. 자, 제가 총 네 마리가 있었으니까 또 한 마리 더 줘볼게요. 자, 제박아! 각제기가 왔어요! 우와! 두 마리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요. 정말 맛있나 봐요. 먹이 반응이 상당히 좋죠? 자, 살살 살살 돌려서 자, 이번에도 역시 어, 머리부터 넣어서 우와! 벌써 다 먹었죠? 자, 이제 마지막 네 마리째 한 번 먹여 볼게요. 대박아! 네 마리째가 왔어요. 아, 사냥 실패! 얌전히 잡네요, 이번에는 얌전히 잡아서 또 물속으로 쓰르륵 사라지고는 얌얌얌 아, 이번에는 좀 많이 물고 있네요. 배가 좀 부른가 봐요. 각제기가 벌써 세 마리가 들어갔으니까 배가 부를만 또 하죠. 저 상태에서 또 살살살 돌려서 머리부터 넣고요. 먹는 속도가 좀 많이 느려졌죠? 배가 정말 부른 것 같아요. 또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 한 입에 넣을 건가 봐요. 천천히 먹네요. 자, 이렇게 대박이가 오늘 각제기를 맛있게 먹는 영상을 올려드렸고요. 악어가 수영하는 모습이에요. 저희 대박이 수영하는 모습 아주 부드럽게 수영을 한답니다. 수영을 전혀 못할 것 같은데요. 잠수도 아주아주 잘하고요. 이렇게 수영도 아주아주 잘해요. 지금 잠수해 있는 모습 보이시죠? 수조 깊이가 60cm 넘는데요. 밑에 바닥에 쑥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. 대박이는 집게를 되게 좋아해요. 항상 20개로 밥을 주니까 먹는 걸 주는 소린지 알아요. 혹시 모르니까 당근도 한번 줘볼까요? 어떤 반응인지? 어? 조금 뜯어 먹었어요. 아, 역시 안 먹고 버려버리죠? 이건 내가 먹을 게 아니야. 하는 것 같죠? 자, 여러분들도 코로나19 조심하시면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. 면역력을 짱짱짱 키워주세요. 저희 대박이처럼요.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.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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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